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랄라 태니, 쏠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점심을 먹었잖아요 배불러 디저트 배가 안 춥잖아 점점 할게요 저 먹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디저트로 진짜 유명한 신사 가로수길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디저트 투어를 떠나볼까요? 좋아요 나무 사이에 보면 물고기처럼 그리고 여기 옆에 가게에는 오토퍼스가 이렇게 에그 타르트랑 커피 여기 예쁘지 않아? 뭐야? 깔끔하다 내 가게 에그 타르트랑 커피 타르트 좋아해요? 타르트 완전 좋아하지 여기가 그러면 저희 첫 타르트방 에그 타르트방 에그 타르트방 에그 타르트방 에그 타르트방 에그 타르트방 이 초콜릿인데 크림치즈도 있고 이거 봐봐 이건 애플신화몬 여기 안에가 필링이라고 하나? 이게 진짜 많아요 필링 양이 많아서 완전 행복함 진짜 옷가게 밖에 안 보이는것 같아 어디?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디? 쏘나 쏘나? 응 디즈리스베르 대놓고 디저트 써있어 그럼 저기 가볼까요? 좋아 가볼게요 가보시다잉 우와 이것도 왠지 유명해 어 맞아 이것도 메인이고 이것도 메인 음료가 진짜 큽니다 이 정도 사이즈 어? 안에 뭔가 아이스크림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 여기가 크랜베리 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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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아 따가워 아 따가워 핑크 핑크 해 오우 음 음 정말 부드럽다 근데 진짜 쪼텍하다 되게 퍽퍽할 줄 알았어 응 나 응 고백할 게 있어 나 이제 좀 배불러 하하하하하 키 이런거? 어 그런거 좀 찾아봐야해 여기가 어디지? 여기 거짓말 도래 아무도 없어 아 여긴 키 같은거 하나 못했지 그래 내가 원했던 그 내려가는 그거로 음 성큼해! 맛있다! 지금 먹었던 그 달달한 게 내려가는 느낌? 맞아 맞아 타르트 케이크 가로수께 되게 그래도 처음 오는 건 아니었는데 되게 모르는 데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가로수길이 한국 다른 곳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맛있는 디저트 같은 것도 많고 한국에 오셨을 때 꼭 가로수길도 들려서 여러 가지 디저트 저희가 온 것처럼 디저트 먹고 이런 것도 마시고 또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맞아 맞아 여기가 어디서 더 많이 찍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일은 안 보고 이 분은 어떻게 가야나? 이거 진짜 잘 모르겠고 저게 이 분은 차를 또 가로수길도